안녕하세요 리셀 EPS 토픽의 리셀입니다. 40일과 드라이버로 해보세요. 정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스파리코 정보자의 이 작업에 필요한 도구 깐꼴라기 자의 오자 어루코 남 시크네요. 그래서 이제 어이 저스테이 뭐 이래 버타운다키리 코리아 바사 아우즈니깔레라 어비아스 거루노스 절곡기 결속 핸들 쇠지레 파이프렌치 그라인더 그라인더 연삭기 연삭기 배폐 배폐 사포 사포 줄 줄 정 정 정 송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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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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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 롱 노즈 플라이어 롱 노즈 플라이어 이것으로 정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40일과 이패스 토픽 듣기 수업에서 다시 만나요. 바이바이 이패스 止 롱 타 happiest